중동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전방위 폭격에 나섰고, 이란을 겨냥한 재보복 작전도 미국과 미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경을 넘어 헤즈볼라와 치열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 베이루트에도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 후보인 사피에딘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르단 서한지구에는 전폭기까지 띄워 하마스 지역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대한 재보복도 준비 중입니다.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이미 홍해에서 상선들을 위협해온 후티 방구는 보란듯이 유조선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JTBC 이재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